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셔서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문제 있는 내용을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 맞춤 탭에 가시면요. 셀 병합 후 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조정에서 셀 병합을 체크하시고 가로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에서 가운데 글꼴을 클릭하셔서 궁서체 선택하거나 여기에다가 글꼴에다가 궁서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궁서체 입력하시고 선택 글꼴 크기는 15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밑줄 선택합니다. 실선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위쪽에 홈탭에 가시면 글꼴과 맞춤을 이용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과 크기, 밑줄 서식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T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하여 1000의 배수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 뒤에 1000원이 추가되도록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요. 지금 1500 이라는 숫자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샵 컴마 샵샵 0 이라고 입력하거나 샵샵 샵 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뒤에 1000의 배수가 생략해서 1000원 이라고 표시할 거니까 심표까지만 입력하시고 텍스트 1000원 이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 1000의 배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심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뒤에 있는 000을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는 대신에 1000원 이라는 텍스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A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설계사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A3부터 I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가로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맞춤에 가셔서 가로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글꽃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꽃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고 배경 색깔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글꽃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B12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2, I12를 선택 그 다음 셀 서식에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에 가셔서 테두리에 대각선 모양을 각각 클릭하셔서 X자 모양의 대각선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H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한 다음 순이익이 만 이상, 사만 이하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순이익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H4를 선택하되 H열의 입구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H열만 고정 그 값이 크거나 같다 만에 해당한 데이터 1, 1, 2, 3, 4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심표 두 번째 H4를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H열은 고정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진 상태에서 이하 작거나 같다 4만에 해당한 데이터 4 1, 2, 3, 4 입력하고 심표 그 다음 할인율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4를 선택하되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F열은 고정 그 다음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라고 입력하시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AND 함수를 이용하셔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을 표시 형식 글꼴 탭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고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에 마지막 문자를 이용하여 제품명을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에 일단 마지막 문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트라고 입력하시고 제품 코드에 가셔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자가 S이면 컴퓨터 T이면 프린터 R이면 스캐너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 D3에서 등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SW라고 입력하시면 스위치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눌렀을 때 화면에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평가될 식입니다. 라고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한 글자를 추출할 평가식을 넣어놨어요. 그 값이요 S이면 이라고 S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에다가 컴퓨터라고 표시할 거고요 값 두 번째에다가는 T입니까? 라고 T라고 입력하시고 T라면 저희는 프린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칸에 넘어가실 때는 탭키 누르시면 돼요. 이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식의 값이요 R입니까? 그렇다면 탭킷도 눌러서 저희는 스캐너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값과 값1 그 다음에 결과1 값이 결과2에서 첫 번째는 식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값과 그러니까 값과 결과값 값과 결과값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S입명 컴퓨터 T라면 프린터 R이라면 스캐너라고 제품명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고보험금 H3부터 H11 영역에 입력된 사고보험금을 이용하여 인상 여부를 표시하는데요 사고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인상 사고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인하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요 IFS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IF 함수만 사용했다라고 하면 IF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작성하셔서 IF를 중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IFS 함수를 사용해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데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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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를 더블클릭합니다. 안쪽에 인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나 False로 계산될 수 있는 값 또는 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비교할 값이나 식을 넣으래요 우리는 사고보험금에 가서요 H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00만원 해당한 값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0을 6번 입력하시고요 200만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보험료 인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로지컬 테스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IF라는 함수를 중첩 또 한 번 넣었어야 되는데 IFS에서는 함수 넣지 않고 바로 조건을 쓰시면 돼요 사고보험금이 있는 H3이요 100만원 미만입니까 작습니까 100만원 해당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식을 입력하시고요 100만원 미만이라면 저희는 보험료 인하라고 할 거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요 조건을 따로 넣지 않고 나머지 그 외에 대해서는요 라고 할 때는 그 외에 로지컬 테스트 에다가는 추루라고 입력하세요 추루라면 저희는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닫고가 공백입니다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고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데이터는 보험료 인상 100만원 미만인 데이터는 보험료 인하 나머지는 공백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표 3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들의 생년월일 B25부터 B24 영역을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생년월일을 가지고요 요일을 표시하기 전에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C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위크데이 함수가 두 번째 보이시죠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생년월일은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 데이터는 B15셀을 넣으면 신표 리턴 타입은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화요일은 숫자 2 수요일은 숫자 3 이렇게 1부터 7까지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if s 함수를 통해서요 조금 전에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이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 값 조건 값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크데이 함수 앞에다가 if s 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if s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일 눌러서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는 조건식을 작성하는데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1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월요일 이라고 할 거고요 문제 나와있는 형식이 월요일 이라는 텍스트로 표시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조건식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2라면 저희는 화요일 다시 세 번째 컨트롤 v 하셔서 3이라면 수요일 컨트롤 v 하셔서 4라면 넘기실 때 탭키 누르시면 돼요 목요일 다시 컨트롤 v 5라면 금요일 다시 컨트롤 v 6이라면 토요일 다시 컨트롤 v 7이라면 탭키 눌러서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 값 조건 값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생년월일을 가지고 태어난 요일을 무슨 요일이라는 형식으로 문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4에서요 부서별 실수령액을 이용하여 영업부에 해당한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하는데 Average If가 아니라요 Some If와 Count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한 다음 나누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I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ome If라고요 Some If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레인지는 부서에 가서 저희는 영업부를 찾겠습니다 라고 직접 영업부라고 쓰셔도 되고 영업부가 있는 셀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 다음 학계를 구할 데이터는 실수령액에 대해서 실수령액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업부에 해당한 실수령액이 하나, 둘, 셋, 넷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계를 구했더니 1100만원입니다 라고 구해졌습니다 다시 맨 끝에 가서 슬래시 몇 명인지 세겠습니다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카운트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레인지는 부서명에 가서 영업부라고 직접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영업부가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아까 1100만원을 4명이었죠 나누기 4한 결과가 실수령액의 평균값으로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셀을 참조했는데 셀을 참조하지 않고 영업부라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두번째 영업부라고 쓰시면 돼요 영업부 마찬가지로 카운트 if에서도요 함수 삽입에 G15셀 영업부에 셀 주소를 넣었는데요 직접 영업부라고 입력하셔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제에서는 The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고 자릿수를 올림해서 라운드업해서 100의 자리로 표시할 거고요 원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The Average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표 5에 있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판매 이익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선택하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있습니다 라고 5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지역이 서울인데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고 안 돼 있으니까 제목은 지역 그 다음에 조건은 서울이라는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요 올림하여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올림하겠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업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 자릿수를 1의 자리면 마이너스 2 10의 자리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3 이라고 입력합니다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확인 구한값 뒤에다가요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원자를 입력하시고 텍스트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연결하셔서 문구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A3부터 F18셀을 선택하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H3에다가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문구를 또 참조하셔서 피버 테이블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대리점 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 사원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제품 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는 외상 매출액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행에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작성된 피버 테이블에 오른쪽에 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행에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호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기 위해서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은 합계 외상 매출액을 문제에서는 외상 매출액이 평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을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까 레이아웃 배치하시고 바로 평균을 바꾸지 않았다면 실수할 수 있어요 꼭 함수가 합계인지 평균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외상 매출액을 기준으로요 외상 매출액의 아래쪽에 있는 총합계를 확인해 보시고 총합계를 기준으로 정렬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외상 매출액의 총합계 기준으로 현재 그림을 보니까 387만 7585, 395만 3280 그 다음에 에어컨의 값이 있는 603만 9900원입니다 아 총합계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고요 에어컨에 해당한 M4셀을 선택하셔서 경계라인 클릭하신 다음 에어컨을 냉장고 앞으로 드래그 하셔서요 아래쪽에 있는 총합계 금액을 문제 제시한 평균 외상 매출액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에서는 데이터 통합 문제이고요 표 1, 표 2,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1, 4분기에 평균 판매 금액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표 4의 품명부터 F10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참조에 오셔서 A2부터 D6까지 선택하고 추가 F2부터 I6까지 선택하고 추가 다시 A10부터 D14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도형에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셔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습니다 그 다음 H3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I5 영역에다가 3, 4, 5, I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통화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는 통화 도형에서 마우스로는 쭉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는데 매크로 이름을 통화라고 입력합니다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에 통화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C4부터 D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통화를 클릭합니다 통화 기호가 숫자 바로 앞에 붙어서 표시가 되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 두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셔서 배지를 찾으시고요 위치는 H7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H7부터 시작하여 7, 8, 9 7, 8까지만 있네요 7, 8까지 I8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총요금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총요금이라고 입력합니다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 총요금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눌러서요 커서를 E4에 갖다 놓고 사용요금 더하기 세금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셀 클릭하셔서 범위 정된 걸 해제하시고 그 다음 연러비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꼭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요금을 지워 보시고 그 다음 셀 서식을 홈에 가셔서 일반으로 한번 바꿔 보신 다음 통화 누르면 통화 서식이 적용이 되는가 총요금 누르면 총요금이 계산이 되는가 저는 도형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도형의 매크로 지정으로 설명을 했고요 교재에서는 상태 표시지로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교재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둘 다 실습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매크로를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 클릭하시고 첫 번째 주택요금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될 수 있도록 주택 예금 데이터 D3부터 D8 영역을 선택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릅니다 보통 예금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표시기능 꺾은 선형 보통 예금은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음은 차트 제목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지점별 수 다시 지점별 뒤에다가 커서를 다시 수정할게요 지점별 수신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차트에 대한 제목은 홈의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쭉 내리셔서 궁서체 다음 글꼴 크기는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글꼴을 굵게 할 거고요 밑줄을 표시할 겁니다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하셨고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오셔서 가로 항목 측은 지점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제목의 기본 가로 선택하시고 지점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다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을 클릭하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금액은 지금 현재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로 갑축의 제목 금액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 가로 항목 축, 세로 갑축의 제목에 대해서 입력하고 서식까지 지정하셨고요 다음은 법례인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그냥 법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법례 서식에 법례를 차트의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선택해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셔서 궁서를 선택 그 다음 크기를 11로 선택해 주셔서 차트 5문항에 서식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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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dal 마지막 날